매크로를 실행할 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파일의 옵션의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탭에서 개발도구 항목을 선택한 상태 그때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된다라는거 이미 살펴봤구요 개발도구의 코드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한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매크로 이름 현재 여기는 매크로 1로 되어 있는데 매크로 1을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엑셀 창에서 매크로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말 그대로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고 F8을 눌러서 한 단계씩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 F8 이거 어떻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편집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편집 개념인데요 매크로 기록 내용을 갖다가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삭제는 매크로 삭제 아울러 조심하셔야 될 건 한번 삭제하게 되면 다시 되살릴 수 없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옵션 같은 경우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심하실 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는 부분인데 매크로 이름은 수정할 수 없어요 옵션에서 조심하시고요 도형이라든가 차트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크로 지정이 가능해요 워크시트에 삽입한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빠른 실행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 이미 살펴봤었죠 여기서 작성한 매크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개발도구의 코드에 비절베이직 바로가기 키는 알토프라스 F11이에요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구문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매크로 실행 또는 실행 단추 또는 F5 바로가기 키를 클릭해서 매크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절대 참조로 매크로를 기록했다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 기록할 때 지정한 셀의 매크로가 적용이 된다 무슨 참조? 절대 참조 조심하시고요 매크로 편집 비절베이직 편집기 비절베이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편집하는 거고 개발도구의 코드에 매크로를 실행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거나 또는 개발도구의 코드에 비절베이직을 실행한 다음에 비절베이직 창에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이미 배운 내용대로 서브 매크로 이름이 오는 거고 엔드서블로 끝이 나요 그래서 서브 엔드서브 그 사이에다가 비절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 명령을 입력해서 작성한다 그게 매크로 편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액티브 셀 그러면 활성 셀이고요 오프셋 그러면 변이 얼마큼 이동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프셋 가로 열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해서 3, 그러면 아래로 3개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셀 오프셋 변이 이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동한 위치에다가 점 밸류 3,300을 집어넣어라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셀은 활성 셀을 뜻하는 거고 오프셋 변이 얼마큼 이동하라 이런 뜻 그 다음에 셀 S5,4 얘는 오행 사열 사열이니까 ABCD D를 뜻하는 거고 오행이니까 D의 O셀을 의미한다는 거고 레인지는 무슨 뜻이에요? 범위죠 그래서 A1에서 A10 C1에서 C의 O 그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셀부터 A10셀까지 C1에서 C5셀까지의 두 개의 영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레인지 명령이다라는 거고 액티브 셀 점 컴맨드 점 비주얼 보여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추루예요 이건 뭘 뜻하냐 현재 셀의 메모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액티브 셀 활성 셀의 컴맨드 비주얼 보여주는 상태를 갖다가 추루로 갖겠다라는 거 아울러 작은 따옴표가 붙은 문장은 주성문이에요 그래서 실행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매크로는 이제 모듈 시트에 기록이 되는 거고 모듈 시트의 이름은 모듈 1 모듈 2 이렇게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모듈 시트의 이름은 속성 창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하나의 모듈 시트에는 여러 개의 매크로가 기록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오토 오픈 오토 클로즈 명령어는 무슨 뜻이냐면 오토는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 오토매틱 그런 뜻이고 오픈 열다 아니겠습니까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특정 작업이 오토 자동으로 수행되는 매크로 이름이 오토 오픈이고 오토 클로즈는 닫힐 때 파일을 닫을 때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매크로 이름이 바로 오토 클로즈예요 그래서 열릴 때 자동 오토 오픈 닫을 때 자동으로 수행되는 매크로 이름은 오토 클로즈 이것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